그럼 마무리 시장 전망과 전략입니다. 전망은 이게 뭐 어차피 다음 주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속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압제인데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속돼요. 앞으로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중국도 유럽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이 코로나라는 게 글로벌적인 현상이고 위드 코로나도 글로벌적으로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같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져도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져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글로벌적인 문제라는 거죠. 특히 지금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죠?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유가 엄청 올랐고요. 구리, 최근에 금가 가격도 올라가고요. 곡물, 원자재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투자 자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는 직격타니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어차피 해소는 안 됩니다. 결국은 뭐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안고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런 성장 동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적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기업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수급이 팍팍 꽂히는 흐름들이 나올 건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시장의 트렌드 섹터가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종목 선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장이고 공부를 예전보다, 작년보다 두 배 이상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니까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인플레 관련된 언급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FMC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목 압축과 현금비중 확보입니다. 아직도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이제 개인 취업분들의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전히, 여전히 20종목, 30종목, 40종목, 백화점이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종목 5주 사고, 어떤 종목 10주 사고, 어떤 종목 누가 좋다고 해서 5주 사고 이걸로는 절대 계좌 수익 안 나요. 지금은 종목을 20종목 이상 가지고 있다. 대충 사신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했는데 20종목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종목 한 종목 찾기도 진짜 힘들어요. 종목이 많다는 건 대충 샀다는 겁니다. 대충 사서는 절대 수익 안 내요. 여전히 너무 많은 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포트수 20종목, 30종목 이러신 분 계시죠? 반드시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마이너스니까 못 팔아요? 그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라도 안 좋은 종목은 쳐야 돼요. 현금 확보하셔서 추매를 하시든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하시든 어떠한 전략을 짜지 않고 방치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셔도 돼요. 하지만 많은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산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믿고 기다리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드시 종목을 압축하셔야 되고요. 현금 비중 확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라든 신규 매수라든 뭘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금 없고 종목만 꽉 물려 있어봐요. 내가 짤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1억 원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1억 원 다 주식이야.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손절매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현금 가지고 있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이라는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라. 예전에 제가 런앤넘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걸 초조하고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종목 압축과 현금 비중 확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은 여전히 아니다. 성장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 PER, 저 PBR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주 장기 투자가 아니시면 이런 지표보다는 시장이 어떤 종목이 트렌드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보수적이신 분들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제가 꾸준히 드렸어요. 배당주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통신주, KTNG가 될 수도 있고 고배당주들 많죠. 4%, 시가 배당주 4% 이상 주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연말에 부각돼서 주가 올라갈 수 있고 주가 안 올라가면 배당받고 넘어가도 되니까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 찬바람 불면 배당주 관심 가지라. 이 말 아시죠? 이 부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런앤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 조금 짧아서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 교육 영상 많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새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풍부한 교육 영상들 그리고 시험 관련된 내용들 종목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